고물가가 계속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.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임금은 1.7% 감소했습니다.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 월 평균 명목 임금은 421만 6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3천 원, 1.3% 늘었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3%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.